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과의 강진구입니다 국제문화선교학과는 신학대학교에 있는 전공이지요 그래서 국제문화선교, 글로벌화된 세상을 이해하고 문화, 문화의 시대를 갖다가 살아가는 지혜를 얻고요 아울러 뭡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성교의 전략을 잘 배우고 성경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 그런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제문화선교학과에서 왜 연예인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연예인이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지금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스포츠스타라든가 방송이라든가 기타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묶어서 셀럽이란 말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전통적으로 말입니다 코미디언이나 배우나 연기자 아니면 가수와 같은 연예인들은 우리 시대의 젊은 사람,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일종의 아이콘 우상과 같은 존재였고요 대중들에게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뭐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에 사는 대통령이나 그 어떤 종교인보다도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기독교인이고 그가 신앙을 자신의 직업인 이런 연예생활과 잘 맞춰서 잘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은은한 중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을 수 있고 쉽게 말하면 선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기독교 연예인을 꿈꾸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런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게 좋을까라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어떠한 준비를 하면 좋을까라는 것이에요 먼저 최근에도 계속해서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죠 우리 여러분 보셨죠? 싱어게인 그렇습니다 이 싱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한 프로그램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기존의 앨범을 내거나 가수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죠 홍대에서 일종의 독립 무대에서 말입니다 조그만 무대, 소무대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이고 이미 앨범도 냈지만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자기 이름을 알릴 그 기회 그런 무대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싱어게인의 취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후보로 오른 다시 말해서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아주 쟁쟁한 실력자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런 싱어게인 최초의 우수자가 누구냐면 이승윤이라는 가수예요 그런데 이승윤은 뜻밖에도 말입니다 이 가족이 구성원이 참 재미있는 구성원입니다 한편으로는 이 연예계의 중요한 그런 매를 갖다 형수하고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한국 교회의 개혁적인 어떤 면모를 드러낸 그런 목회자 집안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지요 일단은 그 고모, 이승윤의 고모는 고은하 권사님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옛날 60년대, 70년대에 아주 뭐 기사선 같은 같은 아주 인기 있었던 여자 배우가 바로 이 고모님이기도 하죠 그래서 예전에 연예인교회라고 부르는 지금 예능교회라고 부르는 그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많은 연예인들에게 영향력을 줬지요 그 서울 극장이라 해가지고 서울 종로상의 큰 극장을 운영하시겠고요 그런데 이 집안에 또 누가 있어요? 이승윤의 형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승국이죠 여러분 혹시 영화 전문 유튜브인데 천재 이승국, 천재 이승국 천재 이승국 보셨어요? 이승국이 바로 이승윤의 형이거든요 이 집안이 말입니다 약간 예능적인 맥이 흐르는 그런 집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겠어요? 이 두 사람의 아버지가 정말 백주년 기념교회라 해가지고 우선 말입니다 한국교회 백주년 기념해서 양화진에 세운 이 교회 이 교회를 잘 목회하고 최근에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의 이 자녀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개 전통적으로 목회자들은 말입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하나의 직업으로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것 물론 이 성교를 하기 위해서 이 연예인을 택한다 뭐 이것이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말입니다 아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 집안에서도 옛날에 딴따라라라고 비웃었던 그런 연예인들을 어떻합니까? 하나의 자녀 교육으로 잘 훌륭하게 키워서 사회에서 활동하는 아주 건강한 사회인으로 만드는 것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교회의 중요한 기독교 자녀 교육으로서 가치가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치사점을 여기서 제공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독교 연예인들의 면모를 살펴가지고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군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야 하시는 분들은요 잘 한번 생각하고 연구하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 청소년들의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죠 비와이죠 아우 비와이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고신대학교 그 개교기념일을 그 축제를 하는데 말입니다 비와이가 영도의 고신대 캠퍼스에 왔었잖아요 세상에 어떻게 하는지 말입니다 청소년들 수천 명이 이 운동장을 가득 채운 거예요 제가 고신대에 온 지 그야말로 한 10년쯤 됐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축제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인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런데 비와이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신의 기독교의 신앙적인 면모를 감추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가사를 써서 이 랩을 갖다가 부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연예인으로서의 자신의 직업을 갖다가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갖다가 하나로 통합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은혜 노래 부르는 은혜를 내가 마음껏 뭡니까 발휘해서 성경적인 나의 가치관을 갖다가 드러낸다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아주 대표적인 가수라는 것이지요 그렇죠 비와이 이름도 이제 원래 이병윤이지만 비와이 목에서 이유가 되어라 되어라 비는 존재의 동사적 되어라 그런 의미를 이제 쓰고 있다 그래요 아니와 다를까요 비와이의 래퍼가 말입니다 2017년도 그 엠넷의 가온차트 뮤직 어워즈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어떤 건지 한번 봤으면 사실 좋겠어요 비와이가 수상식에서 얘기한 것은 태초의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로말미야마 지음바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이라 요한범 1장 1절에 말씀하셨다가 그가 외워서 수상소감으로 말한 것이지요 대단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개인적인 신앙을 갖다가 왜 이야기하느냐 아니 그러면 말이죠 개인적인 우리 음반사장께 감사드립니다 그건 뭐 개인적인 일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핵심은 뭐냐면 비와이는 자신의 연예인적인 삶과 자신의 신앙을 분리하고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더 말할 나이도 없겠죠 최근에 비와이가 결혼을 발표했어요 근데 손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팬들에게 알린 것이죠 거기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제 인생에서 하나님에게 받은 가장 큰 축복을 알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평생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인생의 동반자를 스무살 무렵에 만나 8년의 교제 끝에 하나님의 가정을 꾸리고 싶어 군입대전 사랑의 열신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뭡니까? 그렇죠 건강한 교제를 통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가정에 대한 가치에 대한 그 깊은 어떤 신뢰 그 다음에 젊은 사람으로서 군대 한창 인기했으니까 군대에 안 가고 싶잖아요 근데 군대라고 하는 이 병역의 의미를 회피하지 않는 이 당당한 젊은인의 모습 이런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비와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 비와이를 비와이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일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런 것이 뭐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나는 연예인 되고 싶어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 좀 나이가 어린 학생들로서 뭐겠어요? 연예인 된 꿈이 크잖아요 그때 어떡하라고요? 단순하게 그냥 연예인 돼가지고 유명인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나를 좋아하고 인기를 얻고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신앙생활과 나의 연예인으로서의 직업을 잘 일치시켜서 내가 열심히 건강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굳이 말입니다 비와이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유명한 영화 배우다 가수다 혹은 말입니다 내가 뭐 이런 방송인이다 아나운서다 아니면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다 어떤 것에선 상관없이 내가 대중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서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주는 이런 전체적으로 넓은 힘이 연예인 역할을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스 2장 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고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그냥 내 인생 내 멋대로 사는 인생이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다 이런 거룩한 나의 존재의 의미가 앞부분에 나오고 있잖아요 두 번째 뭘까요? 그럼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는 것이 두 번째 단락이에요 뭐라고요? 그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두운 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세상에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내가 이 선교적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뭐겠습니까? 연예인을 꿈꾸는 그리스도니 가져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다 내가 기독교 연예인 누구이며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답을 우리가 성경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이것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말입니다 인기 떨어질 때 누가 댓글에 말입니다 그것도 연기라고 발령기고 하고 있네 막 비판 글을 올릴 때 야 너 노래할 때 삑살이 나더라 이런 얘기가 들을 때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바로 이 신앙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연예인조차도 자살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렇다 내가 자살에 이르지 않을 수 있도록 절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신앙이 단단히 나를 붙잡고 또 신앙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거기서 적극 참여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의미는 내 이름을 멋지게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깨달아서 옵니까? 내가 건강히 살 필요가 있겠다 비록 내가 인기가 떨어졌어야 해도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일반 다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말이면 대충 살지 않고 그래도 뭡니까? 내 역할을 찾고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온전하게 살아야겠다라고 이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겠어요? 기독교 연예인에게 중요한 것은 연예인 자체라기보다 앞에 있는 기독교의 방점 기독교의 핵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때문에 참여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연예인이 됐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기를 얻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절대로 절망하거나 교만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바로 그런 존재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연예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연예인은 어려워요 여러분 연예인이 된다는 자체도 어렵습니다 그 걸그룹이나 말입니다 지금에 나오는 그 케이팝을 형성하고 있는 이 그룹들은요 그야말로 10대 때부터 혹독한 연습을 거쳐가지고 훈련된, 잘 다듬어낸 보석 같은 존재들 아닙니까?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훈련생으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데뷔국을 내고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기독교 연예인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서로 몸질과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힘을 주고 기독교 신앙에 큰 힘을 갖다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연예인 예배 모임도 생겼어요 여러분 혹시 서울의 온누리교회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영조 목사님이랑 지금 돌아가셨는지 10년 되셨는데 이분께서 만드신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하영조 목사님이 신대원, 다시 말해서 대학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바로 뜻밖에도 연예인들과 성경 공부를 시작하셨고요 그리고 세운 교회가 뭐냐면 서울에 있는 연예인교회 나중에 지금 예능교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름이 바로 그런 교회로 세우셨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연예인의 그 영향력을 아시고 그러나 연예인이 외롭고 힘들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갖다 신앙을 돌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과 성경 공부도 하시고 교회도 세우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온누리교회는 지금도 말입니다 연예인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예인 모임들을 갖다가 지금도 몇몇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죠 특히 연예인 선배들 한국에는 특히 개그맨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좋은 개그맨들이 많거든요 이분들 중심으로 해서 잘 모으겠다는 것은 아주 좋은 어떤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럼 우리가 연예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했을 때에 이렇게 우리는 막연하게 스타를 갖다가 동경을 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스타의 역할을 잘 이해했을 때에 뜻밖에도 뭡니까? 내가 오랫동안 인기를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래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이 스타성을 잘 살려서 보험을 전파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연관을 갖다가 나타낼 것인가를 갖다가 잘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프랑스의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스타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호기심 유발 무슨 말이에요? 스타가 딱 등장하면 다들 확 몰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영상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국제 고신대 국제문화선거학과의 강진국 교수의 강의다 싶을 때는 그냥 뭐 잘 모르고 말입니다 연예인 기독교 연예인 그러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Y가 여기서 강의한다고 보세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스타는요 호기심을 끌고 사람을 집중시키는 시선을 모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예인 집회 같은 거 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죠 교회에서 부흥집회 할 때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지역 주민들도 오거든요 신뢰성 두 번째로 신뢰성 형성 백그란드 효과 있죠 백그란드 뭐냐면 후광효과라 그래요 우리가 중세 유럽의 그런 성화 보게 되면 예수님 뒤에 이렇게 노랗게 후광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이것은요 거룩한 존재다 이거는 믿음의 존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들이 TV 광고에 나서 선전하는 물건은 어떡합니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 소유 또는 참여 효과가 발생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연예인이 갖고 있는 것은 나도 갖고 싶어 근데 갖고 싶은 것이 물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예인이 참여하는 신앙 연예인에 참여하는 봉사 연예인이 하는 말입니다 행동도 나도 따라서 하고 싶어 이런 가치관의 전달이 바로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뭡니까? 도대체 저 연예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셨길래 저런 기가 막힌 행동을 할까? 기가 막힌 생각을 할까? 알고 보니까는 교회 다니는구나 그럼 나도 혹시 교회에만 다녀볼까? 이런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런 스타의 영향력 때문에 연예인인, 기독교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말입니다 자기 친구가 기독교인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돼요 성공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성공했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절대로 세속화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앙심이 꺾이지 않도록 계속 기도해야 돼요 왜요? 연예계는 유혹이 많은 세상입니다 시간이 많으면 사실상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연예계에는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는가 저는 영화평론가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는 배우들과 탤런트들이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거든요 탤런트 하다가 배우도 하고 배우하다가 드라마 주인공도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방송계나 연예계는 말이죠 너무너무 유혹이 많아요 돈에 대한 유혹, 성에 대한 유혹, 인기에 대한 유혹이 많아요 따라서 그 안에 뭡니까? 죄성이 내가 거룩한 존재로서 말입니다 조금만 방심하게 되면 죄가 막 온 세상을 덮쳐오는 내 인생을 덮쳐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연예를 꿈꾼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준비 과정을 준비를 시켜드리자면요 첫 번째,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내가 좀 배역이 좀 낮아요 내가 그룹 가운데 노래하는데 나의 대사분이 적어요 혹은 내가 별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이 안에서 최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존감은 중요합니다 자존감은 어디서 올까요? 아까 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와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 신앙에서 자존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강점도요 강점도요 내가 뭘 잘할까? 그렇죠? 사실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늘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승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됩니다 뭐래요? 잘하는 것에서 승부를 걸어야 돼요 잘하는 것 음악도 장르가 많잖아요 잘하는 장르가 뭘까? 내가 춤을 잘 추는가? 아니면 랩을 잘하는가? 그렇죠? 나는 이 신체가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신앙 훈련받는 것을 기억하려면 안됩니다 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내가 성공했을 때에 인기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를 출석하면서 나를 도와줄 그런 신앙의 공동체를 항상 뒤에 든든하게 세워놓고서 말입니다 활동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온전하게 건설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기독교 연예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생활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말이죠 우리가 이 문화의 세계에 대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이 대중문화의 발달 조건이 있어요 대중 발달 조건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 연예인들이 활동하기에 적합한 그런 환경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주목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요인이죠 그래서 대중문화 발달 요인을 갖다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시대는 경제적 발달한 시대예요 최근에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말입니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다라고 선포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유엔의 산하에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선진국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도국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계도국 그룹이 있고 후진국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한국은요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었어요 여태까지 거의 60년 동안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도상국 그룹에 있다가 선진국으로 이제 금년부터 옮겨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런 나라가 역사상 처음인 거예요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다른 나라로부터 후원을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돕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렇죠? 지금 경제적 발전은요 한국은요 대단히 잘 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실험률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지만 말입니다 나라로 봐서는 지금 한국은 선진국이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보십시오 대중문화가 발달할까요?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후진국은요 대중문화가 발달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말입니다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중문화가 발달했다는 것은 경제적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문화를 누릴만 다시 콘서트 가서 가서 볼 만한 티켓 살 만한 경제적인 돈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말에 말이야 토요일날 혹은 금요일 밤에 내가 콘서트 가서 봐야지 그럼 뭐예요? 시간을 내야지 시간을 시간의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주 5일째 근무가 기본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문화인프라 다시 말해서 그런 공연장도 있고 그런 기술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되니까 말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중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보십시오 제가 대학 다 할 때는요 골프는요 정말 상류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지금은요 제가 군대 가니까는 말입니다 우리 선임화사가 골프 치더라고요 골프는요 이제 대중화가 된 그런 운동이 되고 말았죠 스키장 보십시오 스키장 예전 같으면 정말 스키장 용평이 한 군데 밖에 없었잖아요 지금 못합니까? 눈이 안 와서 그렇지 스키장은 여러 군데 있잖아요 해외여행?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가서 난리 아닙니까?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람들은 말입니다 나가고 싶어 해서 못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명품 쇼핑을 가는 것이죠 대신 해외여행 못 가는 대신 모아뒀던 돈 가지고 명품을 사는 겁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일단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나라다 따라서 그 여유를 가지고 사람들은 대중문화를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대중문화 발달의 첫 번째 조건 한국은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다 그렇죠? 제가 통계 가지고 나왔어요 한국 경제는 60년간 무려 3만 배나 커졌다 3만 배 3만 배 그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자부심을 가져도 좋습니다 여러분 휴가 따는 거 보세요 70년대 피설자 동해남부선이죠 동해남부선은 뭐냐면요 부산에서 말입니다 이렇게 강릉까지 가는 이러한 철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합니까? 저 보세요 그 피서 한 번 떠나려고 기차 위에도 올라가서 말입니다 난리를 났잖아요 그렇죠? 이게 70년도 풍경이에요 지금은요?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 이후 보세요 휴가인파로 공항이, 김해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이 그리고 모든 국내의 공항, 외국의 항공사가 출입할 수 있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공항들은 전부 다 인산일이죠 그렇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경제적으로 한국이 여유가 있다 뭔가 문화의 변동,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대한민국이 대중문화가 발전한 나라는 걸 어떻게 우리가 그 조건을 알 수 있냐면 정치적 발전, 정치적 발전 여러분 생각해 중국은요 굉장히 경제 발전한 나라죠? 대중문화가 발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언론의 자유가 없어요 중국은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더라도 예를 들어서 시진핑을 비판했다든지 공산당점을 비판한다든지 혹은 마음에 안 들면 못합니까? 바로 검열에 걸려버리고 아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실상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발전한 나라이기도 하죠 이건 어떤 의미예요? 민주주의라는 정치적인 제도가 밑에 바탕이 됐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뭡니까? 주권이 국민에게 있죠 대통령이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자유를 의사표현이 가능한 정치적으로 우리도 선진국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국회의원들을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제도적인 면에서는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이러한 언론의 자유부터 문화적인 표현의 자유가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한 자유, 정적 발전을 이룬 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장발단속, 미니스카단속 이렇게 문화적인 면에서도 정치적인 권력이 막 개입해가지고 사생활을 침해한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안 얻어요? 그렇다, 경제적인 발전과 정책 발전을 동시에 이룬 나라는 또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독재정부에 대해서 항구했을 때에 그 시민들이 가장 본받고 싶은 나라 그 다음에 도움을 받기 원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옛날에 80년대에 그러한 시민운동과 혹은 독재정부에 대한 어떤 항거 이런 것에서 경험과 희생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발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바로 창조성의 근원은 표현이 자유고 민주주의적인 어떤 정책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명한 노래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극장, 사우디아비아의 극장은 최근에 한 군데 생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곳에는 기름을 팔아서 부자 나라는 경제적으로 발전되어 있었지만은 문화가 발전하지 못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슬람, 아주 보수적인 이슬람 정권이 딱 쥐고서는 나라를 흔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로운 어떤 그런 창조적인 어떤 생각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막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한국이 또 얼마나 자세하냐 보시면요 와이파이, 기술의 발전 세 번째가 뭐예요? 기술의 발전이에요 첫 번째는 경제적 발전 두 번째는 정책 발전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술적 발전 이 미디어가 온전히 잘 형성되어 있어야지만 뭡니까? 대중라가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BTS가 세계적인 가수가 된 이유는 뭐겠어요? 그게 방시혁명 대표가 해외 돌면서 선전해가게 된 게 아니에요 뭘까요?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인터넷 그렇죠? 인터넷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올리고 그러면서 뭡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 아니겠어요? 대한민국은 말입니다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TV당, 가구당 TV보급률 99.99% 99.99%죠 저희 집에만 더 텔레비전이 3대가 있거든요 3대가 있어도 뭡니까? 가족이 우리 가족 6명이거든요 싸워요 왜요? 채널을 3사람밖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냥 태블릿 PC 가지고 말입니다 지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가 만약에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뭡니까?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1명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된답니다 이건 물론 지금부터 한 20년쯤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도 20년 전과 많이 다르진 않아요 다만 아마 컴퓨터의 보급률이 훨씬 늘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요? 교육이 굉장히 확대된 나라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뭐해요? 경제적 발전, 정책 발전을 이루고 아울러서 최첨단 이 미디어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 인터넷과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5G를 개통시켰으면 이제 뭐요? 6G가 곧 개통됩니다 0.5천 회의 그야말로 영화가 10편씩 막 공급되는 그런 시대가 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기술적 발전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이뤘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대중문화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어떻합니까? 이런 대중문화를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그 속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연예인을 갖다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보다 더 깊이 있게 성경적인 이해를 한번 해볼까요? 그렇습니다 대중문화를 성경적으로 이해하자면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긍정적인 게 뭘까? 바로 거꾸로 해석하자면 한국이 대중문화를 발전했다는 뜻은 잘 산다는 의미다 정치로 민주주의를 이뤘다는 의미다 따라서 대중의 대중이란 대중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장벽도 없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보여준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일반은청이에요 일반은청 일반은청 쉽게 해석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만 밭에만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의 밭에도 비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이게 일반은청이에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바로 사실은 대중문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여기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함께 공유한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사람과 접촉을 통해서 부엄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다력활도 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요 부를 때 말입니다 우리만 남은 우연이 아니라 노사연 씨죠 노사연 씨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러나 그가 부른 이 노래는 뭐겠어요? 일반사연 함께 부른 노래죠 왜? 그 안에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함께 부를 수 있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겠어요? 일반은청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대중문화가 대중문화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점도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비판적 개도 있어요 대학생 분이 손봉 교수님 우리 고신대 석자 교수님 하셨던 손봉 교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대중문화는 되게 획일성이에요 획일성 다시 말해서 노스페이스가 유행하다 다 똑같은 옷 입었잖아요 학생들 노래 부를 때 보십시오 그때 유행하는 건 다 똑같이 부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독창적으로 사람들 얼굴이 다 다른데 왜 다 똑같은 노래만 부를까 그런 점에서 어떻게 합니까? 대중문화의 획일성 한 번 유행이 휩쓸면 다 똑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개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에서 대중문화의 획일성은 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산업화 현대성 때문에 인간 소유가 인간 소유가 뭐냐면 내가 앨범을 사고 싶어요 BTS 앨범인데 거기에 입장권을 사고 싶어요 콘서트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누리지 못하잖아요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시대의 대중문화를 누리는 데는 많은 뭡니까? 돈이 필요해요 또 방송은 방송은 나름대로 인기를 끌어야지 계속 지속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시청률이 높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선정적인 게 나오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이 안에서 선정성 때문에 사람들은 말입니다 주목을 끌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대중문화에 참여하지 못해서 돈이 없어서 참여하지 못해가지고 소외되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러한 좀 잘못된 면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주의라고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요게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사람이 자크 엘리어, 자크 엘리를 자크 엘리어의 삶은 뭐냐면 특히 이 기술 선정성화도 기술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텔레비전은 어떤 텔레비전을 사고 계세요? 옛날에는 브라운관 옛날에 뒤로 두툼하게 나온 텔레비전을 보고 우리가 살았거든요 지금은요 LCD, LED 이렇게 나오잖아요 HD, TV를 지나서 지금은 LCD, LED가 나오고요 지금은 그렇죠 아주 화질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TV를 갖다가 안방에 딱 걸어두고 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그렇게 보는 사람과 보지 않은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린 다 그걸 사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술의 진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기술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나은 기술 그렇죠? 2G에서 3G 3G에서 4G 이렇게 5G 점점점점 스마트폰이 좋은 것을 사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추긴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이 기술의 문제점을 좀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성과 더불어서 기술의 어떤 문제를 갖다가 지적할 것이 바로 대중문의 문제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선정성 문제는 다 이해하시죠? 너무 야해요 걸그룹들이 말입니다 정말 옛날에 어떤 걸그룹의 멤버들은 미성년제에 불구하고 말입니다 마치 남자의 성적 욕망을 갖다가 바라보는 시선에 맞춘 듯이 그렇게 복장을 하고 춤을 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의 문제, 기술의 문제 왜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기술은 말입니다 이제는 가상현실 VR이야 VR 그렇죠? AR 증강현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 가상현실 속에서 진짜 같은 그러한 삶을 갖다가 자기 아바타를 가지고 사는 그런 세상이 지금 막 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기술에 종속된다 노예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비판하지 못하고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그냥 사는 거예요 현실과 가상을 적절하게 잘 구분할 줄도 알고 내가 살아가는 때의 나의 존재의 가치가 어떻게 양쪽의 새로운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술이 너무 좋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면 뭡니까? 우리 적합한 그런 온전한 대중을 누리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시각으로 문화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대중문화에서 우리는 항상 비판적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겠다 왜 그래요? 대중문화는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어요 근데 인간은 뭡니까? 성경 중 인간이란 타락한 죄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지 자신의 능력으로 힘을 써가지고 스스로를 구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자기 자신을 뽐내는 일은 가능하지만 그러나 뭐겠어요? 영혼의 구원을 잃을 수가 없어요 타락한 죄인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것이 대중문화이기 때문에 항상 문화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저게 성경적으로 옳은가 그른가를 보는 것이 옳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적극적인 문화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허버트 제임스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그린 율리세즈와 세일 율리세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시라는 영웅이기도 하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혹시 우리가 유명한 그리스 연합군하고 벌였던 전쟁이 있었죠 이 전쟁의 영웅 중의 한 사람이 율리세즈거든요 율리세즈가 호모라는 신이 쓴 그 대서사시 대서사시 속에 하나의 주인공이자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는데 트로이 전쟁을 다 끝내고 자신의 고향이 이타카로 돌아가는 배를 탔어요 트로이 전쟁은요 영화 트로이 전쟁은 6개월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사실은 10년간의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 얼마나 빨리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지름길을 택해서 가는데 항상 지름길은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 율리세즈라는 이 영웅이 뭘 알았냐면 지름길은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빠져나갈 길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왜 위험하냐면 저기 보시면은요 세 명의 요정이 있죠 여자 요정이 막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귀를 막지 않고 들으면은 그 빨려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거나 좌측적으로 다 죽는 거예요 이 세이레인이라고 부르는 요정이 있어요 세이레인 우리가 민방에 흘러갈 때 이 사이렌 소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쵸? 이 세이레인 또 세이레인 어디서 나오죠? 그렇죠 스타벅스의 세이레인 있잖아요 미리 주문하면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거 여러분 스타벅스에 나오는 코드 인어공주 있죠? 그림 있죠? 그 인어공주의 기원이 바로 세이레인이에요 뭡니까? 유혹하는 존재 유혹한 요정이에요 아 스타벅스 얼마나 유혹이 강합니까? 저도 스타벅스의 커피 냄새 맡은 말이에요 그 유혹을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어쨌든 간에 유리세지는 그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세이레인 노래가 들리지 못하더라도 그냥 귀를 막은 거죠 딱 귀를 막고 묻고 말입니다 억지로 노을 져가는 거예요 통과에 성공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이 세이레인 섬을 통과한 또 다른 배가 있어요 그 배는 그 황금 양털을 찾아가는 이 아르건 원정대의 배예요 그 배는 누가 탔느냐 오르페우스라는 음유신이 탔어요 오르페우스가 하아프를 쫙 연주하면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좋은지 그 선원들이 함께 노래를 막 불러요 그러니까 보니까 어떤 게 부르죠? 세이레인 섬에서 울려온 노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자기 노래에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중요한 비유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말입니다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노래에 취해서 듣는 것을 나를 타락시킬 수 있어 보지 말자, 듣지 말자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은요 개혁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책임지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세계를 회복시키고 개입해서 내가 하나님 나를 이루려고 하는 신앙이란 뭐겠어요? 우리의 노래를 만들어야 됩니다 창조적인 관점을 개입시켜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든 노래가 신앙인이 부르는 노래가 기독교 연예인이 연출하고 출연하는 그러한 영화와 드라마가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관심을 두지 않을 만큼 그렇게 매력적으로 나가서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기독교 문화가 널리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연예인은요 대중문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꾼입니다 그들은요 이 시대의 최고의 성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 연예인을 꿈꾸는 여러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자신의 기량, 하나님의 신, 나한테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고신대의 강중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